당장 성정원에 가서 오른번에 일기를 가져오게 훔쳐서라도 뺏더라도 반드시 가져오게 연판장이다 그대들이 돌려 명백히 역심을 품은 증자지 이거 풀어주고 가야겠다 비봉앤들 서두르시아 똑같이 생기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해라 잠시 후 주상전화를 데려갈 것이다 네 더 섬서전에도 보았는가 당분간 네가 대역을 해줘야겠다 공원 사문에 눈과 귀가 열려있는 곳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전하 말투가 점점 전하를 닮아가시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춘젠 맘하시옵니다 네 놈은 왕이 아니다 귀를 열고 들으시라 소리쳤습니다 소작한 실체가 드러나다 묘사를 떨고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 진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 내가 이루어드릴 일이다 귀를 걸어 이루어 voltag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